물 맞았어 우리 트위스트 콕콜로도 머리 봐 아 괜찮아 콕콜로 머리 이상해 이상해? 진짜 비가 오네 물 맞고 나왔더니 됐지? 됐어? 너무 넘겨? 여기가 들어갔었구나 우리 여긴 안가? 그쪽이야? 그쪽으로 가나? 그쪽으로 가나? 빨라 물 안 나오게 이렇게 찍고 있지? 우리 자기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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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우선의 힘이 부족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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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hocolate 가까이 오면 안 돼 눈 돌아간다 가자 가자 안으로 들어가요 보여줘야지 여기 어디야? 아무것도 없어 그러시구나 나 아까 완전 놀랬어 나 아까 그 아줌마 때문에 완전 놀랬어 안녕하세요 네 6시스튜디오에 와서 완전히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신나시죠? 완전 진짜 최고예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관문이 남았구요 저기 뒤에 보이는 롤러코스터 설명을 해주세요 오 떨어진다 앞으로 나가다가 탈 수 있으면 타고 나가면 아 떨어지지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걸 아까 탔는데 아 얼떨결에 타가지고 얼떨결에 타서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했다가 또 뵙겠습니다 안녕 서 系 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